내일 아침 8시 35분 방송되는 대전 MBC 시사 토론 프로그램 시시각각에서는 올해 여름 폭염과 생태계의 피해 등 현실이 되어버린 기후변화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. 특히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린 것이란 개념과 기후는 공공재란 인식을 토대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개인과 사회 국가 등 다각적인 노력과 실천 방법을 논의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